또 살펴나가도록 하죠. 283페에 보시면 노후불량건축 나오죠. 거기에 가로 1보면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 이것에 해당해야 정비사발 때 법적으로 철거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취시키고 철거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부 보시면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거기다 체크해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해서 그 사업자 철거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이렇게 하시고 2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냐는 건축물.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 말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구조지로 붕괴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진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겨낼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부실 설계 부실 시공으로 구조적 결함이 있는 다음 건축물. 기역 니은. 기역만 보고 넘어가겠는데 급수, 배수, 오수 설비 이렇게 되어 있죠. 급수 설비는 이 건축물에 내장되어 있는 수도관이에요. 수도관. 수도 파이프. 상수도 파이프. 그리고 배수 설비는 하수관 파이프. 하수관. 오수 설비는 오자가 더러울 자거든요. 그리고 우리 건물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이 화장실에서 나온 물이에요. 이런 오수 설비. 즉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 물을 빼기 위한 배관. 이걸 생각하면 되겠어. 이런 급수 설비, 배수 설비, 오수 설비. 이게 노화됐단 말입니다. 노화돼가지고 바로 더 이상 그 기능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우리들은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기능을 다 발휘 못하고 더 이상 쓸모없게 됐다. 그 말은 배관이 삭아서 물이 셀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건축물도 노후불량수로 인정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 3번 주변 토지 이용 상황에 비추어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하며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 후 현장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시도 후 절여 요청하는 밑에 기형, 니은, 디귿에 해당하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되는데 그 중에 디귿을 보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을 중공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으로 줄 겁니다. 중공위를 기준으로 해서 몇십 년까지 사용하게 하여 그게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40년까지 사용하게 하여 보수, 보강 이 말 보일 건데요. 이 말에 한번 네모치 보러 이렇게 포인트가 이거니까 보수, 보강 네모치고 보니까 몇 자가 걸립니까? 네 자니까 앞에 네 자 생각하고 40년 이렇게 기하시라고요. 이걸 기약할 내용이니까 알겠죠. 보수, 보강이나 몇십 년? 40년 이렇게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바로 보수,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도 노후불량 건축물로 인정이 된다. 4번 도시 미간을 제외하는 건축물 나오죠. 노화된 건축물, 노화됐다 그 말은 더 이상 쓰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 미간을 제외한다, 도시 미간을 제외한다 거기에다 체크해요. 귀신 나온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 도시 미간을 제외할 정도의 건축물이면 귀신 나올 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귀신이 나오냐 그 소유자가 바로 그냥 두고 가는 거예요. 두고 간 거 정말 쓰기가 좀 그래서 나눠 놓고 하는 거 소유권 맞추고 그래 관리가 안 되니까 귀신이 나올 집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도시 미간을 제외하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한데요. 도시 미간을 제외하는 건축물이면 밑에 기업, 중공된 후 몇십 년 이상 지나도 재건축을 허용해 나갈 수 있냐 20년. 20년 이상 30년 이내에 보면서 시도의 조력을 하청하는 기간이라면 노 블랑스로 인정됩니다. 도시 미간을 제외하거나 노화된 건축물이 나왔다 그 말 나오면 몇십 년 이상 몇십 년 이내에 보면서 시도의 조력을 하청한 기간만 지나도 노 블랑스로에 해당되어서 재건축을 하냐 20, 30. 보수 보관이라면 40년 보수 보관이라면 40년 도시 미간 바로 미간을 제외한다 그 말로 하면 몇십 년 20년 이렇게 수치를 좀 짝시켜서 기억을 할 때 꼭 용어를 좀 연기해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 미간을 제외하거나 노화된 건축물으로서 시도의 조력을 바로 니음 도시 군 기본객의 경관 동원함이 경관에 관한 사항이 저촉됩니까 미간입니까 마지막 줄 경관 경관 마지막 줄 경관이지 미간 하면 들리겠어요 도시 미간을 제외하거나 노화된 건축물의 경우는 도시 군 기본객상 무엇에 저촉된다 경관 경관에 저촉되는 건축면 노 블랑스로 인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넘어가시고 284쪽 가로 2번과 3번 묶어서 비교 그래 거기서 할 일은 이 정비법에 나오는 용어 중 정비기반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공부할 때는 그냥 기반시설만 공부했었죠 기반설 그런데 이제 정비법을 돌아서는 이 기반설을 정비해야 되니까 정비기반설을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부할 것은 뭐냐 그러면 정비기반설에 해당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 이걸 기억하는 것이 시험공부예요 이거하고 뭐하고 비교하라고 했어요 아까 그래요 이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종류 이걸 비교해서 짝치기 하는 것이 시험공부란 말이에요 그랬다 또 써 짝치기 잘하자 뭘 잘하자 짝치기 그게 할 일이거든요 그래 이제 다 외우지 말고 제가 수업시간에 체크하면 그것만 찾아 체크해요 정비기반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헌 공용주차장 공동구 이 공동구는 국토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었던 공동구입니다 그다음에 박스 안에 들어와서 광장 가스 공급설 이 정도는 암기 다음에 통과하고 됐죠 몇 개 안 됐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공동이용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동이용시설은 체크 바로 놀이터 마을의 간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구판장 경로당 타가소 화장실 수도 찾았나요 그것만 딱 찾아가지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시간 남기니까 그것도 많죠 그것도 많은데 다른 거까지 읽으면 날쎄잖아요 딱 줄여가지고 시험에 나올 것만 그래서 여기에 똥암을 칠게 놀 마 자 새 집 한번 쉬고 구자 똥암이 경자 똥암이 탁자 부경 한번 체크하고 타가소 그것 다 써놓으세요 옆에 똥암을 쳐가지고 공동이용시설 그것 다 딱 줄 것이 밑에 있다 놀 마 자 새 집 한번 쉬고 구경 한번 쉬고 타가소 지금 어느 집에 놀러 갔어요 집에 갔잖아요 지금 놀 마 자 새 집에 갔단 말이에요 뭐하러 갔어요 구경으로 갔죠 지금 누구 집에 갔다고 놀 마 자 새 집 갔단 말이에요 뭐하러 구경으로 갔단 말이에요 놀랬어 그래서 탁 하고 화소 그랬어요 탁 화소 구경하고 나서 너무 멋있어가지고 놀 마 자 새 집 구경 갔단 말이에요 누구 집 갔다고요 놀 마 자 새 집에 뭐하러 갔다고요 구경하러 갔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놀랬어 와 이렇게 탁 하고 화소 탁 화소 다시 한번 누구 집 갔다고요 놀 마 자 새 집 뭐하러 갔다고요 구경 갔단 말이에요 가서 놀래가지고 탁 화소 이렇게 자 그래 놀랬어 작 새 집 구경 탁 화소 놀랬어 작 새 집 구경 탁 화소 이건 뭐다고요 공동이용시설 이렇게 자주 써보고 연습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합격이에요 합격 합격하려면 노력해야 되죠 머리에다 넣어야 되죠 머리에다 넣어야 될까 그냥 입고만 가면 될까요 머리에다 결국 다 넣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암기라고 그래요 암기 뭐 어떤 사람은 암기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공법은 암기해야 돼요 다른 거 한 분 제가 모르니까 그러면 안 쓰겠는데 우리 공법은 외울 거 내가 해야 됩니다 암기하지 않는 시험권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머리에서 다 뽑아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자 이거 꼭 시간 날테면 연습해서 놀마 작 새 집 구경 탁 화소 놀마 작 새 집 구경 탁 화소 할 것도 없잖아요 자 그리고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체크 이 법에서 대지란 말 나요 지금 우리는 무슨 법에 나오는 용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정비법 정비법 이제 쭉 앞으로 공부할 거 아니에요 정비법에 나오는 용어 중 대지가 나오면 이런 뜻입니다 라고 뜻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용어처럼 평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정비법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무슨 법에서만 이게 적용된다고 지금 그래 이 용어 뜻은 정비법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정비법에 나오는 용어 중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법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비법을 공부하다 보면 대지란 말 나와요 대지 그리고 또 정전토지란 말 나오고 정전토지 건축물 이말이라고 하고요 정비법을 공부하다 보면 또 어느 파도 넘어가면 또 이말 나와요 대지 또는 건축물 이렇게 용어가 이렇게 살짝 바뀌어요 여기 보시봐 여기 보시봐 이렇게 정비사바자에서 진행했던 이 안에 있는 땅 여기 보셔요 정비사바자에서 진행했던 정비가 아닌 땅 아직 정비사 안 들어갔어 그 땅과 건물을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을 켜 알겠죠 아직 사업 안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시행자가 들어갔어 누가 들어갔다고 시행자가 이제 사업자금 준비해서 들어가 들어가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업하겠죠 사업할 때 첫째 뭐부터 하겠어 여기에 있는 건축물을 싹 밀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뭘 만들어야 돼 이제 민땅을 만들어야 돼 땅 가서 보면 정비사 앞장 가서 보면 시행자가 이제 이걸 싹 밀어버려 포크를 몰고 싹 해서 쳐가지고 싹 건물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다 퍼내요 그러면 무엇만 남느냐 땅만 남아 무엇만 남는다고 땅 흙만 딱 보여요 그래 가서 보면 그런데 여기에 편입된 땅에 대한 여기 봐봐 지적도를 보면 지적도를 보면 다 필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가 나눠져 있다고 필지가 다 있어요 이렇게 필지 필지가 지적도 보면 그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가서 보면 없지만 땅으로 만들어놨지만 어떤 땅은 지적도 보니까 대 어떤 땅은 잡종지 어떤 땅은 전 아직도 옛날부터 그냥 그 땅 주니 그건분도 아니고 그냥 텃밭을 이용했어요 어떤 땅은 주의서가 있어서 주 이렇게 지목이 지목이 어떤 땅은 공장을 부셔가지고 공장할 때 장 이렇게 지목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지목이와를 분명하고 정비사업을 통해서 싹 밀어버려 밀어서 만든 땅을 대지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 그래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 정비법상 대지라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만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 대지라 이렇게 써놓고 난자 써놓고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다 그래 이제 싹 밀어버리고 이렇게 땅바닥에 만들어놨어요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시행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 주택이면 주택 공장이면 공장 상관이면 상관 이런 걸 집니다 이렇게 정비사업에 의해서 새로 탄생된 것을 대지 또는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새로 만든 것은 대지 건축물 아직 사업 들어가게 되는 것은 정전 토지 또는 건축물 이런 용어를 쓰니까 용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이해가 된 걸로 믿고 그 다음에 아까 주로 재건축사업은 어디서 산다고 했어요? 주로 주택단지 안에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택단지가 뭐냐? 그 사업을 하게 되는 주택단지 이런 것은 이런 게 주택단지다 거기 나와 있어요 주택단지란 박스 안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쪽 나오죠? 이게 다 주택단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만 딱 끝에다 써놔 공부하실게 토지는 말은 자, 는 자 쓰고 주택단지 해단다 박스 안에 첫 번째하고 끝에다 다섯 번째하고 첫 번째하고 다섯 번째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단한다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단한다 됐나요? 마이크 나오나요? 자, 1번하고 5번만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시간 남으니까 몇 번하고 몇 번 봐주시라고? 1번하고 5번 그래, 1번이 뭐예요? 주택법 5번은 뭐예요? 그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렇게 돼 있죠? 몇 조 이런 것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주택법에 따라 이렇게, 뭐에 따라? 주택법에 따라 무엇을 받았다? 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밑에다 여러 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쓰나요? 밑에다 30 이상 몇 얼마? 30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할 때 단독택, 공동통통 나눠 사거든 단독택은 한 집, 두 집을 호란 말에서 30호 이상 공동통통이 세 달 말에서인데 30세 이상 건설하고자 할 때는 주택법을 적용을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된다고?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럼 몇 개를 생각해라고? 30 이해되죠? 그럴 때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주택, 부대, 봉수를 건설하는 땅이 나와요 그 땅을 주택단지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주택단지 그리고 이제 역으로 생각해봐요 이게 미만이다 그러면 바로 무슨 법으로 내려가냐? 제 5번으로 내려가요 건축법으로 가는 거예요 규모가 얼마 미만이면? 30 미만이면 무슨 법들 한다고? 그래 건축법 여러분이 돈 벌어가지고 아파트 30세대 미만으로 건설해서 분야에서 팔아먹으려고 그래 아니면 형제님께 나나 쓰려고 그래 그때는 건축법들 하는 거예요 건축법 뭔 법들 한다? 건축법들로 건축받아서 아파트 건축하고 옆에 건축하는 거예요 그 땅도 주택단지로 하는 거예요 뭐라 한다? 그 땅도 주택단지로 하래 그래 주택법에 따라 바로 건축으로 받아 아파트 또는 열택을 건설하는 일단 토지도 뭐다? 주택단지다 이렇게 됐나요? 그 정도 딱 봐두시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1번 써놓고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맞죠? 5번 그대로 써놓고 이것은 주택단지에 해당하지 않냐 한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공부하는 방법 생각하면서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아까에서 사합생자 이 법에서 사합생자만 하면 무슨 사업을 시행하는 자다? 정비사업 그래 있다 포인트 7번은 그 자체가 한 문제감입니다 7번은 그 자체가 한 문제감입니까? 관심께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어요 토지 등 소자 옆에다 써 한마디 써놓고 들어갑니다 이 용어는 써봐 이 용어는 도시 정비법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써봐 이 용어는 도시 정비법에서만 나오고 정비법에서만 나오고 도시 개발법에는 없다 도시 개발법에는 없다 무슨 법에서만 나온다 이 용어가? 그래 그래 그 파트 공부 듣고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 토지 등 소유자 라는 용어는 도시 및 주강경 정비법 이걸 우리끼리 도시 정비법 하겠는데 너무 기니까 도시 정비법에서만 나오고 무슨 법에서만 나오지 않을지 생각해라 도시 개발법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죠 토지 등 소재란 줄 거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자를 말한다 다음에 또 감춰요 다음에 또 감춰서 박스로 화살표 다음이 그거예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주강경 개선사 및 재개발사부 경우는 누구를 말하냐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 밖에 있으면 안 되고 꼭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 정비구역 이렇게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요 이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네들을 약적으로 뭐라고 한다고 토지 등 소유자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재개발사부 경우 토지 등 소자란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저당권자도 포함된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건축물 임차권자도 포함된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 건축물 소자도 포함된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밖이란 말 틀리죠? 오케이 정확하게 하시네요 팍팍 맞은 거 보니까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래 반드시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토지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깨뚫고 계셔야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재건축사부 경우는 다르다 아까 했어 재건축사부 경우는 누구를 말하냐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렇게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 보시봐 건축물하고 밑바닥의 땅 이걸 그 부속 토지라고 하거든 이걸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만 말하는 거예요 동시효권 밑이란 말은 동시효권입니다 동시효권 알겠죠? 동시효권이다 오케이 그걸 아셔야 되겠어 그러면 얼마나 이해해야 됐나 재건축사부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지상권자도 포함된다 X죠 좋습니다 재건축사부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만 소유한자도 포함된다 오 됐죠 만자 틀렸죠 건축물 및 그 부속토를 함께 가지고 있는 소유자 좋습니다 넘어가시고 8번으로 갑니다 8번 보면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이렇게 되어있죠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줄 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서를 말한다 그래 두 개의 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나왔어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동사 또는 지방서를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 다음에 9번 정관 등이 나와있죠 박스 안에 들어가서 조합에다 줄 정관 줄 그래 이 조합이 시행자면 정관 만들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토지동 소유자가 줄 거예요 시행자면 자취기약을 만들어요 자취란 말 기약 자취기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명 줄 거 봐요 특별자시장부터 쭉 가서 구청장까지 줄 거시고 쫙 줄 한 번에 거예요 따로 다 하지 말고요 한 번에 이 다섯 명 너무 많죠 표현하다 보니까 이네들을 약자로 이하 뭐라고 나와요 시장 가운데 국집고 군수 등이라고 한다 그래 이 정비법을 공부할 때 시장 가운데 국집고 군수 등이라면 다섯 명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몇 명이 내포되어 있다고 다섯 명 이자라든가 토지주동사 등이라든가 신탑자가 사업할 때는 시행규정을 정해서 사업합니다 조합이 사업할 때 무슨 것을 만들어서 한다 정가 토지동소자가 사업할 때 무엇을 만들어서 한다 귀약 그냥 자취기약 그 다음에 이 공적주체라고 하는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신탑업자가 사업할 때 무엇을 만들어서 한다 시행규정을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렬이 되겠고 넘어합니다 자 286페이지로 갑니다 286페이지 286페이지 보면 정비사업 시행 절차 나오죠 정비사업 시행 절차로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계획 이 계획도 앞으로 향후 10년을 쳐서 이 정비사업이라는 게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공사업이 나오는데 이걸 단계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만들어요 정책계획을 만들고 그 정책을 하나하나 집행해서 사업을 하게 한 계획사가 만들어지고 그 계획에 맞는 사업장이 정비굴 지원해서 사업을 순차적으로 전개하는데요 그때 정책계획서도요 바로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 만들어져요 이 국토 전체를 책임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드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기본 방침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 기본 방침 도심의 주관경 정비 기본 방침 이건 국가치관에서 만드는 거예요 10년을 내다보는다 이걸 10년마다 수립하고 다시 5년마다 다 검토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노후 블랑스 밀집해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도시장들 개별 도시장들이 우리 도시에서도 앞으로 향후 심려를 쳐서 단계로 그 세 가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정책계획서를 만들는데 그 계획서를 기본계획을 합니다 뭐라 한다 기본계획 그래 그걸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을 하는데 그런 기본계획을 각각 도시의장들이 만드는 거예요 특별시장 과왕역시장 특별자시장 특별자시장 도시사 시장 군수로 만들 필요 없어요 그래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 군 안 나왔죠 제목에 군 안 나왔죠 무엇만 나왔어 도시만 나왔죠 그때 도시는 바로 다섯개가 숨어있어 특별시 과왕역시 특별자시 특별자시 시까지를 도시란 말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 장들만 이 계획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몇 년을 내다봤느냐 10년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입하고 5년마다 타당선 금토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정책을 하나하나 집행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는 정시로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비기를 만들어요 정비기를 만들어서 그 계획에 따른 사업장인 정비구역을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서 지정고시하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죠 1번 기본 방침은 누가 만드냐 국토교통부장관 그래 몇 년마다 만드냐 10년마다 방침을 수립하고 몇 년마다 타당선 금토로 해서 반영하는가 5년마다 기본 방침은 국장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이 국토교통에 또 만드는 게 있는데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도 그 자가 수립합니다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 이 국가치원에서 아까 그 세 가지 정비사업을 각각 도시에서 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도로 만들고 고우 만들고 그때 여러 가지 재정죄로 얼마를 준회해 나가도록 할까 이런 내용을 담아서 수립하는 계획이 바로 노후 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인데요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한 바로 5년마다 타당선 검토를 해가지고 수립해서 시작합니다 몇 년마다요 5년마다 자 이건 누가 수립하는가 국토교통부장관 그 다음에 제 2번 정비기본계 도시점 주관경 정비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동그라미 1번 나와있죠 5명 군수는 아니다는 걸 눈여해보시고 5명이 자기 관악에 대하여 바로 이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둘째 줄 5년마다 타당성 여부 컴퓨터에서 반영합니다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리고 단서정보면 도사가 예컨대 뭐 지역의 도사님이 야 시장 너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너네 동네 굳이 이 정책계획서 수립하지 않아도 돼 라고 딱 인정하면 그 시장은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말씀 없으면 시장들 수립해야 됩니다 예컨대 자 충청남도 천안시는 65만 대도시입니다 옆에 아산시는 30만 대도시가 아닙니다 이런 시장들 일단 자기 지역에 대한 기본격을 수립해 주소 10년 내에 앞으로 정치롭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서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두 시 중 대도시가 아닌 아산시장의 경우는 말이죠 충남도시가 야 너 수립할 필요 없어 굳이 이렇게 딱 인정하면 그때는 수립하지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도시가 인정한 시에는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 말씀 없으면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단서정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격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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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한 시는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 말씀 없으면 수립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으셔서 기본격에는 그러면 어떠한 정책사항이 포함되어야 되냐 기업하고 니은하고 그 다음에 지읏하고 치음만 좀 읽어두세요 그래야 기업보면 정비사업은 줄 것과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죠 그것도 여러분 말할수록 기업 정비사업 몇 개 있다고 종류가 세 개 아까 했죠 주거환경계사업 재개발사업 재공사업 있죠 이 세 가지 사업을 앞으로 우리 도시에서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대해 나가겠다라는 기모 방향을 꼭 포함하는 겁니다 방향 앞에는 정책이 숨어있어 공법에서 방향이 나면 바로 정책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 무슨 방향이다고 정책방향 그래서 이것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그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포함해서 수입하는 계획이다 이 사업 세 가지를 앞으로 무슨 지역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추전하고 이런 내용의 계획기간을 꼭 포함하고요 그리고 저 지읏 이때 정비사업을 추전하면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 장소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바뀝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 너무 길죠 정비 예정구역을 합니다 정비 예정구역을 계략적인 범위도 포함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이에요 무슨 계획이라고 기본계획 그리고 치읍 봐봐요 단계별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단계로 추진한단 말이죠 도시에서 각각 그때 정비사업 추진계획도 포함하고 정비 예정계획별 정비계획 수립식에도 포함이라고 이렇게 되죠 이 정도 보시고 티긋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도 포함해서 수립하구나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서 3번 3번 보시면 이 계획의 작성 기준 작성 방문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은 가로 3번 수립 절차 나와있죠 이 기본계획 수립권자 아까 누구입니까 다섯 명 생각 알겠죠 특강 특특 시장이죠 이 자들은 이 기본계획 수립 변경 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공개연락 이걸 공남이라고 그래요 14상 공남을 통해서 주민과 세입자 의견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타당에 반영해주죠 그 다음에 이 절차가 끝나면 2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바로 지방의 의견도 듣게 되는데요 지방의 의견 듣게 해서 보내면 몇인의 의견을 주시하는가 60일 60일이 지날 때까지 말 없으면 이해 없는 걸로 간주 통과합니다 넘어가시고 카로 4번 넘어가시면 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또 각각 그 장들은 그 지역의 관계 행정기관의장과도 협의합니다 그리고 지방도시는 심을 걸쳐죠 4번 1번 협의 심을 걸쳐요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2번 봐봐요 아까 대도시가 아닌 시 이건 바로 도사님이 말씀 안하시면 수립해야 합니다 수립했다면 자기가 그 정책계획서를 확정 못하고 도지사에게 승인시장에서 승인받아야 된다는 거 그게 2번입니다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보고 계세요 그 자만 자기 지역의 기본계획 수립했다면 누구한테 승인받아라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대도상이 수립병이었다면 승인받을까 안 받을까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3번 기본계 수립권자는 수립병이었다면 고시합니다 그리고 열람시키죠 4번 이 수립권자는 기본계 고시했다면 마지막에 국토교통자한테 뭐합니까 보고 해야 한다 승인받는 게 아니라 뭐한다고 보고 그래서 각각 그 다섯 가지가 도시가 있었죠 특강 특도 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 장들은 자기 지역에 대한 이 기본계획 수립에서 반드시 누가한테 다 알려야 됩니까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해서 알림을 드려야 됩니다 알겠죠 국토교통부장 다 기본계획서를 가지고 바로 전국을 관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에 따라 이제 정책을 하나하나 집행차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정비계획을 만듭니다 뭘 만든다 정비계획 수립이란 말 대신에 씌워버리고 이반으로 좀 바꿔세요 용어를 정비계획은 구속적계획이니까 용어를 이반으로 좀 바꿔쳐요 계획을 만든다 이걸 말하거냐 이반이라고 그래요 이반 아까 기본 방침 기본계획 이런 말 썼잖아요 기본이 보이면 정책계획서 뭐라고 정책계획서 정책계획서를 만든다 이걸 수립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수립 그 정책을 하나하나 집행해서 땅에다 정한다 이건 이반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이반 계획을 땅에다 결정한다 결정하기 앞서서 계획을 만든 것을 이반 그래서 정비계획은 이마로 약자하거든 우리가 국토개법 공부할 때 아까 여기 써드렸죠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여섯 가지 있습니다 용용용 기사지 그중에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었죠 이 정비사업은 무슨 법에 따라 사업을 한다 정비법 정비법으로 들어와서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약자로 정비계획을 해요 뭐라 한다 정비계획 그래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을 하게 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러면 이 계획을 만드는 것을 입안하는데 입안할 때 이 계획 속에 꼭 포함시킬 내용이 있겠죠 이 내용을 포함해서 이걸 만들어서 최종 정한다 이걸 결정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결정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고시한 이 계획의 내용으로 그 사업장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만큼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을 하게 한 구체적인 계획으로써 이 계획이 한번 입안 결정고시되면 고시된 계획도만 여기서 사업을 하지 그 계획에 반하게 사업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이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꼭 포함시킬 내용이 있어요 꼭 포함시킬 내용이 있어 중요하겠죠 이 계획도로만 그 안에서는 사업을 하니까 그렇죠 오 그래 1번 보면 정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될 수 있다 되어야 한다 그래 그중에 기업 여기 봐봐 정비계획을 만들고자 한다 그때는 어떠한 내용을 꼭 포함시켜야 되냐 첫째 야 그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정비사업라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냐 명칭부터 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무엇부터 정해라 하고요 명칭 정비 사업 명칭을 정확하게 포함해서 실패라 그래서 이 계획만 딱 보면 오 여기는 주관경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구나 오 여기는 재개발사업을 하려 하구나 오 여기는 재건축사업을 하려 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케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첫째 무엇부터 정해라고 사업 명칭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도 밝혀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뭐라고 해요 정비구역 뭐라 한다고요 정비구역 그 정비구역 어디냐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도 몇 번 정도 땅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주라 정비구역 아니면 1구역 2구역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세부적으로 넘으면 되니까 정비구역 및 그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주라 이렇게 이렇게 범위를 자 그 다음에 그 범위가 면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중요한 것만 저기 미음 봐봐요 미음 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바로 그 안에 세우고자 하는 건축물을 주용도가 뭐냐 아파트냐 연립이냐 뭐냐 이걸 정확히 정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 통과하고 오른쪽도 모셔봐요 바로 치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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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언제 들어갈 것이냐 정비사업 시행시도 꼭 예정시도 정해주라 이렇게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키읍 키읍 봐봐 키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지구단위계 내용상이 있는데 그 내용상에 관한 것도 포함을 해주라 다만 이것은 필요할 때만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지구단위계 내용에 관한 상도 필요할 때 넣어준다 이렇게 이 정도는 좀 봐두세요 그래 이제 이런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바로 수립하는데 이런 내용을 수립한다 이걸 이반이라고 하겠죠 이반할 때 이반권자는 이따 나옵니다만 그러나 오른쪽에 동그라미 이 부분은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또 누가 정해준다 그래 그래 거기다 포인트 작성기준 방법 나오면 누가 정한다 무조건 국자 그렇죠 국토교통장 잘 나오니까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가로 2번 정비계획 이반과 정비계획 지정에 나와있죠 동그라미 보면 특 광 특 특 시장 군수 보고 있어요 이때 군수는 누구는 지어야 된다 광역시 의 군수 지어야 된다 그러면 이때 군수는 누구냐 팔도되어 있는 군수 뭐라고 팔도되어 있는 군수 이 하나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이네들을 앞으로 뭐라고 한다 가로 안에 이하 정비구역 지정 한다 체크 아까 했어 정비구역 지정 군수는 특 과 시장 운수라고 했죠 아까 했습니다 이네들을 이제 정비구역 지정 군수는 이 정비구역 지정 군수는 기본계획의 저가 반품에 대해서 노후브랑치 밀집해 있는 그런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그것도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끝에 가서 할 수 있다 찾았나요 그래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한다 무슨 계획을 결정해서 한다고요 여기요 정비계획을 여기 봐봐요 무슨 계획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를 지정하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정비계획 내용에다가 정비구역을 포함하잖아요 그래 이 계획을 결정하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정비구역에다가 아울러 지정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 이 계획서에다가 정비구역은 어디까지다라고 그 범위가 면적에 결정나있죠 그래서 이걸 딱 이반해서 결정고시하면 이 구역도 자동적으로 지정고시가 되겠죠 정비구역을 결정고시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진다고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서 끝을 해봐 봐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구역을 뭐 할 수도 있다 위반할 수 있다 그래 아까 여기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서 정비를 지정하는데 지정권자가 누구로 있었어 특강 특특 시장 혼수했죠 이네들은 정비계획을 직접 위반해가지고 결정해서 이걸 지정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봐봐요 근데 여기 서울특별시장 있잖아요 서울특별시장 6대 광시장 자기들이 정비구역 위반해서 결정해서 지정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2번 봐봐요 서울특별시장 하고 6대 광시는 그네들이 아닌 밑에 싸움이 위반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밑에 싸움들이 밑에 싸움이 아까 구청장 등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구청장 등 자추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를 줄까 봐 동시에 자추구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 동시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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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들을 약자로 이하 구청장 등이라고 그래 이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위반 만해요 봐봐요 정비계획을 위반 만하고 자기들이 결정 못해 그래서 윗사람한테 올려 이 계획서 만들어가지고 이해 돼요 그러면 서울은 특별시장 6대 광시한테 이걸 전부서 올리고 받아가지고 그네들이 지정 못해 하니까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구역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바로 가로 4번에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보겠습니다 그자 이 정비계획을 2반하는 2반할 때 절차가 주민에게 그거 보면 자 보고 계세요 저기 290페이지 2반 절차 지었나요 2반하거나 그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명 통보하고 주민 설명을 지고 며칠상 주민에게 공남시키는가 30 이상 아까 기본경은 10살이었거든 이건 아주 중요한 게니까 기간을 많이 인정합니다 30 이상 공남을 시켜라 타당하면 반영해줘라 2번 2번 2반권에는 주민 공남과 함께 지방의 의견도 드러라 이렇게 되어있죠 지방의 의견 듣기 위해서 보내면 그 의회에서 몇천의 의견이 지지하는가 60일 의견 60일이 지나면 이 없는 걸로 본다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간주하고 통과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면 한참 넘어가요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쭉쭉쭉 한참 넘어갑니다 296페이 나올 겁니다 296페이 나오는데 바로 5번 정비구역 지정효과 나오죠 자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했다 합시다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 장소 이왕이면 정비사업을 통해서 보다 구축이 상사하게 정비가 되어서 쾌적한 그 공간이들 해야 되겠죠 그럴 때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이 있는데 그걸 지구단위 계획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구단위 계획법을 또 절차글서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다 자동화시켜버리자 정비구역이다 라고 충고시하면 그 장소는 국토협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 간주하자 그 내용이 거기에 나있죠 296페이지 296페이지 정비구역 지정고시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고시 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에 지구단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가 한인되고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가 한인된다 이렇게 됐네요 이 장소는 무슨 구역이 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는가에요 그리고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 정비구역 지정고시 할 때 무슨 구역으로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어 그렇죠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서 이 구역을 지정고시가 있게 되죠 여기 봐봐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꼭 포함시 할 내용 아까 저기에서 내용에서 국토협상 지구단위 내용에 관한 상도 필요하면 집어들 수 있다 그랬죠 그렇지 않아요 생각나요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결정고시 했다면 이것도 국토계획법 따라 결정고시를 간주해 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른쪽도 봅니다 가로 2번 3번 잘 봐두세요 이 파트에서는 함정 나올 건데 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바로 너무 이게 크다 사업장이 크다 1사업구요 2사업구역 이렇게 구역을 분할 지정할 수도 있어 뭐 할 수 있다고 분할 박사는 분할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정비사업장이 있다면 이걸 두개의 지역 이렇게 붙어있어요 이렇게 붙어있다 그러면 붙어있으면 이것하고 이것을 하나의 정비다 라고 뭐 할 수 있냐 통합 지정할 수 있다 통합 근데 여기 정비사업을 할 만한 땅이 있고 여기도 정비사업을 할 만한 땅이 서로 연접해 있지 않나 떨어져 있긴 해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정비구역이라고 뭐라고 하시냐 결합 지정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 결합 지정할 수 있다 서로 연접해 있지 않지만 이걸 묶어서 하나의 정부로 결합 지정할 수 있다 결합 지정 통합 지정 그 다음에 분할 지정 세 가지 다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보십시오 누가 지정권자가 가로 3번 가로 3번을 보시면 이렇게 정비구이다라고 중시하면 여기서는 정비사업을 해야 하니까 이 안에서는 함부로 우리의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제안받습니다 이걸 행위제안한다 그래 행위제안 앞에다가 한마디 써요 정비구역 안에서의 이렇게 써놔요 그래 정비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안 이렇게 침되면 이 안에서는 뭐가 있게 된다 행위제안이 있게 되는데 이때 제안된 행위를 하려면 바로 하가받아야 돼 누구한테 시장군수당한테 이때 박스 1번이 아니라 기업부터 치역 시옷까지 있죠 기업부터 시옷할 때 기억내는 이걸 싹 치워버리고 그냥 1 2 3 4 5 6 7까지 번호로 자 공부하자 7가지가 있다 몇 개 있다고요 7개 이걸 약자로 건 공 토 토 토 물 주까지 우리가 국토개법 공부할 때 개발행 허가 되어선 죽은 없었거든 근데 여기는 나무를 심는다 대나무를 심는다 식재 죽먹은 식재 이걸 벤다 벌체라고 하거든 이거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귀재합니다 왜 옛날에 잘 자랐던 이런 대나무 나무가 있으면 그거 활용해서 도시관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좋지 나무 조경사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베지도 말라 또 식재는 왜 함부로 못하게 하냐 수용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일 때 보사물을 탐하기 위한 수작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함부로 심지도 말라 하가 받고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이 일곱 가지는 이 안에서 하가를 받아야 된다 앞에다 하가상 이렇게 써놔요 일곱 가지는 뭔 상에다 하고 하가상 하가상이다 약조로 관공 토토토 물주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때 그거는 건축으로 건축 가성 건축과 그 다음에 용도 변경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건 하가 대상 아니에요 대선은 아니다 그래 무엇은 아니다고 대선 대선은 아니야 우리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하가상으로서 대선도 하가 대상 있는데 여기서는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행위장관에서 대선도 하가 대상 했는데 장비구역은 대선은 하가 대상 아니다 라고 차이점을 생각해두셔야 되겠어 무슨 구역은 대선도 하가 대상 했다고 그래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세기같이 고칠 수가 있어 보상 몽땅 요구하려고 대선도 규제하고 있어 함부로 하지 말라 근데 여기 봐봐요 이 장비구역은 여기 보시봐 장비구역으로 정된 이 안에 있는 건축물은 멀쩡한 거 많아 노후 블랑스 많아 노후 블랑스 많죠 그거 곧 붕괴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노후 블랑스 쓸만한 집도 있지만 그런 것들 정비사발때 어차피 철거합니다 철거하기 전까지 고쳐쓰는 대수는 규제하지 않겠다 그래서 대수는 하가 대상 빼주고 있다 건축과 용도면 하가 받으라 됐죠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 하가 받으라 이때 공작물 뜻을 아시아대 인공을 가위어 제작한 시설물이라고 같은 말에 그걸 설치할 때 하가 받으라 알겠죠 그 다음에 흙몰의 자갈 바위를 토수로 하고 초석체즈으로 하가 받고 그 위에 토지 형질 변경 이거 다 있잖아요 뜻은 뜻은 자주 읽어두셔 성토 절토 그 다음에 정지 포장을 통해서 토지 형상을 변경 한다든가 아니면 토지를 구차한다든가 아니면 바다에 공선을 매일 파는 것을 다 묶어서 토지 형질 변경 하는데 그때 하가 받으라고 알겠죠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목적이라는 토석체는 별도로 하가 받지 않는다 토지보다 무조건 하가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물건을 몇 개월상 사줄 때 하가 받느냐 1개월 옮기기 쉽지 않는 물건을 1개월상 사줄 때 하가 받는다 그 다음에 밑에 2번 박스 안에 7가지 있잖아요 그것도 기업부터 시업까지 번호를 그냥 써놔 1 2 3 4 7가지 공부할게요 그래서 몇 가지냐 그것도 7가지 그래야 7가지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써놔 하가 써봐 7가지를 묶어가지고 정비구역에서 써봐 정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7개 정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7개 7개지요 이걸 구분해서 여러분은 정리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시험에 나오고도 자 안보고도 그게 또 났으면 좋겠어요 여기 봐봐요 이렇게 정비구역을 오늘 지정고시했다 합시다 여기서 뭐하려고 이걸 지정고시했겠어 뭐하려고 정비사업하려고 근데 이 정비사람라는 거 보세요 정비사업할 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그래 즉각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비구역이라고 지내놓고 몇 년 후에 들어가는 사업장도 엄청 많고 무산돼서 해제된 사업장도 많아요 그래 이때 사업시행자 등장해서 이 사업시행자 뭐 조합이다 그러면 조합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조합 조합 만들어야 되겠죠 조합 만들려면 시간이 또 엄청 걸려요 조합 만들려면 또 돈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조합원들이 돈 거둬야 되니까 시간도 엄청 많이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이 안인 사람들도 좀 경매한 것은 허가 없이 편하게 하도록 허용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곱 과일은 그냥 편하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기에서 나이 나와버렸어 여름에 장맛비어져 그래서 재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행위를 하야 그때는 허가 없이 하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둘째 이 안에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농림 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하자는 간이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그냥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간이 공작물 알겠죠 이때 간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간이가 간편하다 간 이 자가 쉬울지 한자 그래서 간편하고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을 간이 공작물이라고 그래 이거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대표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든가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아니면 그 태이비장을 만든다 태이비장 태이비장 아니면 그 양잠장을 만든다 누에 치는 시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로 건조장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가하니 공작물이라고 그래 이런 것들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걸 국토교통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농사짓고 계신 분들이 있다가 보면 경작을 위한 토지 그냥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비역에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으냐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으냐고 보면서 토소질 그냥 해라 그 고역의 전착으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둔 그냥 해라 비읍 여기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 보고 즐기려고 나무 심을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라고 그래 이거 허가 없이 해라 그 말에 그런데 가로 안에 있는 말 중요편화 가로 안에 있는 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경작지에서 임시 식재라고 있죠 여기 봐봐요 이 정비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논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논밭을 경작지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경작지 이 경작지에다가 바로 임시로 식재하는 것은 수용 방식을 정하는 사업자일 때 보상을 몽땅 타먹게 한 수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규작했다 하가 받아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건 허용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줄 거 가지고 중요표 한 다음에 이것은 써요 이것은 하가 받아야 한다 이것은 하가 받아야 할 수 있다 이것은 하가 받아야 할 수 있다 됐죠 못 받아야 한다 그래 어디서 어디서 할 때 오케이 오케이 경작지 그 다음에 시옷 시옷이라는 7번으로 수정받았죠 이 7번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추가했는데 야 이것도 허가 없이 해 라고 최근에 바로 신설했습니다 여기 보면 노후 불량이 많다고 그랬죠 여기 여기 사업장에 노후 불량이 많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그 주인이라고 가정해봐 가서 허가 받고 그러려면 절차도 많이 필요해 그런데 빨리 좀 고쳐야 되겠어 그게 시옷이요 7번 기존 건축물에 붕괴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했다 체크 안전조치를 취할 때는 하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넘어가시고 자 동그라미 3번 이때 시장 군수 등이 허가권자인데요 허가권자인 이내들한테 허가를 받고 해야 할 것을 안 받고 있어 그러면 위반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 위반자 이를 위반했다 그 말은 하가를 위반했다 그게 이랬다 줄 거봐 그것도 하가라고 써봐 하가를 안 받고 있어 그 말이야 하가를 위반한 자에게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이해하자면 행정대지품을 통해서 그네들 가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병원 위반자에게 부담을 시키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아주 중요한데 이 정비구로 지정된 이 장소에 이 장소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정비사발 장소니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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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계세요 4번 4번 보면 정비예정구역일 때 정자 앞에다 써봐 정자 앞에다 써봐 여러 번 말할 수 있도록 도심의 주강경 정비법사항 이렇게 써봐 도심의 주강경 정비법사항 지금 이 구역 봐봐요 여기 봐봐 정비구역 여기 봐봐요 정비구역을 지정할 예정인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이라고 그래 거기다 정수로 이렇게 지하면 정비예정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정비예정구역이 됐던 정시로칭한 정비구역이 됐던 여기에서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지역 우리가 다음에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을 공부하는데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면 먼저 땅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뭘 준비한다고 땅 땅을 준비해서 여기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을 칠 테니까 우리 조합으로 들어와라 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거든 그때 여기에서는 그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뭐 하자는 장소예요 정비사법을 하자는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뭐 한다고 정비사 그래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동그라미 4번 있는데 잘했죠 그리고 가로 4번까지 하고 쉬었다 했는데 기독권 보호 4번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오늘 여기다 정비구역이다 라고 지정고시했다 합시다 그러면 고시가 된 후에 아까 일곱 가지 관공 토토토부를 하려면 하가 받고 해라 그랬죠 그런데 이 하가 받아야 할 상을 지정고시하기 전에 이미 여기서 하가 등을 받아서 착수한 자가 있어 그러면 이 친구들 이거 지정고시 된 후에 또 하가 신상 하가 받고 해야 되냐 아니다 이것은 기독권을 보호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냥 허용하는데 다만 이건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줘라고 신고 체크 거기에서 기독권 보호는 줄 것 제가 말씀드린 착수한 자 그거 찾아봐요 착수한 그래 착수한 자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에 그따 찾아서 줄 것이고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에 그 말 찾고 착수한 자 찾고 그 다음에 신고 찾고 할 수 있다 개수할 수 있다 찾았나요 포인트만 딱 찾아서 그리고 몇이네 그래 30이네 자 여기까지 받으시고 잠시 했다가 어디를 보냐 쭉 통과해서 통과해서 저기로 보겠습니다 302페이지 302페이지 자 여기 보시봐 이렇게 딱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사업합니다 뭐 한다고 사업 그때 사업할 때 사업시행이 나와요 302페이지 정비사업시행이 들어가는데 그때 시행방법 시행자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잠시 했다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데 시행자분들도 시행하며 시행자분들은 시행자분들도 생활 시행자분들も 시행자분들을 하는 τη suckers 샣 시행자분들도 시행자분들은 시행자 시행ω 시행자 시행자